네 SF9 국가의 듣고 왔고요 잠깐 저희가 또 실시간 문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800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4천개예요 4천개? 4천개예요 4천개 스테이션 Z SF9을 좋아하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4353님 아니 지난주에 오른쪽 고막 녹아서 왼쪽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양쪽 고막을 잃었습니다 양쪽 고막을 잃었어요 이거 참 큰일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직업이라 양쪽 고막을 잃으신 분께서는 제페토를 통해서 저희의 댄스를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26님께서 세상에 재윤이 솔로 라이브를 듣다니 좋은 인생이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든다면 더 많이 더 좋은 목소리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8066님 태양씨 저스틴 비버 노래 부르는 순간에 여기가 졸지아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졸지아인 줄 알았어요 졸지아 프레시스 아카마 피지다 인 졸지아 졸지아 여기가 졸지아인 줄 알고 제가 앞으로 졸지아의 다음에는 초대를 해드려서 한번 피지스 넘어갈게요 좋네요 4009님께서 네 태양오빠 재윤오빠 5주년 기념으로 판타지를 위한 판타지 3행시 부탁해요 5주년 너무 축하해요 축하해요? 뭐 물음 뜨지? 그러면 3행시? 재윤씨가 먼저 한번 해봐줘요 저 이런거 잘 안때요 바로 갑니다 판 판타지 파 타지에 있어도 지 지금 이 마음으로 50년 살아가자 태양씨 가시죠 어 이런 판 판타지 그거 알아요? 타 지 지금 내 심장이 뛰는 소리에요 아 살렸나요? 나 살렸어요? 잘해 잘해 아 너무 갑작스럽네 여러분 저희가 네 DJ 진행 능력도 발전하고 네 3행시도 발전하네요 저희 저희 수록곡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심장이 타타타타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수록곡에 아 네 민이유님께서 이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제 고막 남친이 되어주시면 안되나요? 제가 요새 잠이 잘 안와서 ASMR을 들으면서 자는데 오빠들 목소리로 자기 전에 남친과 통화하는 것처럼 달달하게 속삭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게 그 고막 남친이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자기 전에 남친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네요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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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원래 이제 커플들은 보통 자기 전에 좀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억울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조금 괜찮나요? 이게 근데 원래 네 저희 부모님을 봐도 네? 이 커플은 다 억울거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아 본인들만 모르는 거고요 아 그쵸 그쵸 어 이 여친과의 통화 컨셉 네 태양씨 준비됐어요? 하 준비됐습니다 자 태양씨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자기야 나야 안자고 뭐해 아 아 내 생각했다고? 나랑 똑같네 오늘 우리 벌써 만난 지 189일째잖아 200일에 우리 뭐할까? 응 아니 난 다 좋지 아니 자기가 좋은 거면 난 다 좋아 근데 나 있잖아 어제 꿈에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자기랑 헤어지는 꿈 꿨거든 떼고 나니까 심장이 막 펄딱펄딱 튀더라 근데 꿈은 반대니까 우리 평생 만날 수 있겠다 그치? 그래 이제 잘 자고 우리 꿈에서 만나서 데이트하자 하루만 기다리면 우리 진짜 만날 수 있어 자기야 사랑해 네 잘 들었고요 실시간 반응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니다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실시간 먼저 볼게요 이수진님께서 아 미치겠?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오셨어요 또 류님께서 나도 다 좋아 자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냥 재윤씨가 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김가을님께서 키드키드키드키드키드 Glasgow 평생 사랑하자 음 확실한 판타지의 시선에서 댓글을 쓴거 같다고 이 와중에 K36447님이 아니 5주년인데 ㅇ189인 은 누구니? 진짜 Con No One 저는 대본에 충실하게 연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허지영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실감나? 6912님께서 어 자기야 왜 전화 끊어? 아니 자기야 자기야 7059님이 쟁지도 빨리 해주세요 나 지금 혼절 직전 빨리 넘어가야 돼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 돼 아 이게 미니유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제 태양씨가 했잖아요 이제 재윤씨가 하셔야죠 재윤씨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재윤씨가 하지 말라고요? 아니 아니 고향의 사투리로 사투리? 해줄소 부산? 뭐 해봐라 아 그러면은 제가 아 저 사투리 시키면 또 시... 아니 쌍남자 아이가? 아니 사투리를 시키면 제가 못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부산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사투리를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내다 안자고 뭐하는데 뭐? 추워서 잠이 안 온다고? 아 이거 또 누가 우리 공주를 춥게 만들어가지고 아직 이불을 여름 이불을 덮고 있다고? 아이고 참 감기 걸린다 감기 내가 죽 사갖고 바로 달려갈게 야채죽? 야채죽은 나중에 먹고 전복죽 특대로 사갈게 아무튼 니 감기 걸리면은 진짜 안된디 니 몸이 니 혼자 몸이가 내꺼다 아이가 그래도 계속 잠이 안 온다고? 뭐? 자장가? 동료를 불러달라고? 아이고 참 하다다 별걸 다 시키네 알겠다 알겠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안되겠다 여기까지 말란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이가 이제 자리 알겠다 나도 사랑한디 내 꿈꿔 아니 재윤씨 재윤씨 저 할말 있어요 아니 대본에도 없던 공주가 어디서 나온거에요? 그게 제가 이게 좀 잘하려다보니까 아니 난 공주에서 이미 끝났어 나는 공주에서 이미 자기가 나왔는데 어떡해요 자기가 나왔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재윤씨 예예 재윤씨 예예 저 푹 빠졌어요 왜요? 저 앞으로 이거 듣고 자려구요 하... 실시간 반응 문자 한번 보시죠 저는 태양씨가 읽어주세요 장지원님께서 장지원님께서 내가 장담한다 판타지들 오늘 잠 못 잔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정수현님께서 오빠야 어대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재윤씨 판타지도 과몰입 잘하시네요 지금 완전 과몰입이에요 지금 또 뭐 있어요? 지금 9589님이 재윤아 내다 내가 네 억수로 사랑하는 거 알제 아니면 윙크 좀 해도 태양이가 이렇게 읽으니까 형이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재윤아 윙크 해드리겠습니다 또 0804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재윤아 나 지금 부산 내려가는 중이야 어머 표고는 잤네 부모님 자꾸 인사드리고 올게 자기도 얼른 내려와 부모님요 어떻게 이참에 한번 인사 한번 가능한가요? 지금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아 주무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기회에 낮에 기회가 된다 네 낮에 한번 찾아뵙으면 좋겠고요 또 4293님께서 공주 점점 엄마 나 오늘 공주 됐어 사람 인생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공주 정말 화끈화끈거리는데 또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듣는 ASMR인데 저희가 기운이 빠졌다기보다는 더 활기를 띄운 것 같죠? 그쵸 오늘 태양이랑 저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춤 한번 춰 한 번 춰야 되는 날 같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퍼미션 투 댄스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마마 듣고 오셨습니다 재윤 안녕하세요 SF9 꿀목소리 재윤입니다 나 어떻게 썼지?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니 댄싱 머신 아니었어? 댄싱 머신이 있나? 아니야 안녕하세요 SF9의 밝은 태양 유태양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풋풋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5752님께서 팡파를 열심히 울리던 그때로 돌아가서 쉿 팡파를 울려라 파트 안무와 함께 부탁해요 5주년 축하해 팡파레 울려라 그거 알죠? 팡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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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팡파레 울려라 거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쉿 팡파레 울려라 삐삐삐 빠라바라 빠빠 이 노래가 나온 지 5년이 됐다니 그러게요 이게 16년도에 찍었다니 정말 시간 빠르죠 또 서호님께서 라디오 끝나고 자는 청취자를 위해서 굿나잇 인사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위해 모닝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굿나잇 인사와 모닝콜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스테이션 제트 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꿀잠 모닝콜 모닝콜 해보겠습니다 고닝콜 여러분 여러분 왜 안 일어나요 지금 큰일 났는데 예? 지금 제 마음에 불났단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망했다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쟁취창창님께서 맛났나 맛나 또 안 나오나요? 만약 또 할 거라면 도전하고 싶은 요리는? 저희 왠지 피자가 땡기긴 하는데 이거 어? 저는 뭔가 피자가 땡기는데 일단 뭐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양이가 큰 스포를 줬네요 여러분 일단 그렇고 넘어갈게요 윤희양희님께서 둘이 눈 마주치고 손잡고 서로 칭찬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? 눈 마주치고 손잡고 서로 칭찬하기? 잘했어 난 니가 항상 자랑스러워 난 니가 좋아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꽉 깨물고 싶어 내 거 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K2125님께서 태양아, 재윤아 너희 덕분에 3년 동안 겪던 슬럼프 극복했는데 잘했지? 나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줘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요 3년 동안 슬럼프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을 일단 그 3년치의 슬럼프를 태양이와 저 단 2명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좀 뿌듯하네요 정말 네 진짜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힘을 드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슬럼프 저희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잘했어 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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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